이천 이십삼 년 칠월 십삼일 지인 목사님께서 남생이의 나른한 오후 기지개 켜는 것을 보시고 찍으신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생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생이 남생이는 척추 동물로 파충강 거북목으로 남생이과 남생이 속이다 길이는 20에서 30cm 정도이고 6월에서 8월 번식하며 겨울잠을 잔단다 11월에서 3월까지 식성은 잡식이고 생산을 위해 60일 정도 시간을 갖는다 문화재 지정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거북목 남생이과에 속하는 담수성 거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호수와 강, 논, 연못 등에 서식한다 거북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작다 서식지 파괴와 남핵으로 인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2005년 천연기념물 453호로 지정되었다 남생이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